시작할게요. 껑빈 탱한 뭐예요? 껑빈 탱한. 이거... 꽉꽁? 껑빈. 껑빈... 껑빈 뭐 기짱? 오케이. 바우치. 바우치. 신문. 이거 아마 좀 어려울 텐데. 언론 이럴 거예요. 언론. 언론. 언론? 네. 띵득. 띵득. 뉴스. 네. 뉴스. 동띵. 정서. 정보. 정보. 정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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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인터뷰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띵뱃 그대로 써요. 띵한 그대로 써요. 아 인터뷰. 뭐예요? 반틴. 반틴. 소식. 소식인가. 나중에 봐요. 반틴.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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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떞 셈아. 띵. 띵. 보ق circles. 아니요. 벅코 r Summit. 아니요. 보고관? 아니요. 이것도 기자야. 보고자. 보고자라는 말을 안 써 한국에서는. 보고는 그냥 보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보고자 아니에요. 그냥 기자 이렇게 하면 돼요. 보고자라는 말 보다는 발표자 뭐 이런 건 있어도 발표자. 보고자라는 말은 없어요. 이상해. 자 태행벳 읽어볼게요. 네. 방금 대인트 바우치 론 다 주친 배 수기엔 관청. 방금 대인트 바우치 론 다 주친 배 수기엔 관청. 공개엔 기자가. 이거 중요한 이벤트죠. 숙겐이.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서. 라우치에서 큰 바우치 뭐였죠. 네? 아 . 저는 보고했지만 아, 수능에 보고했지 오케이 다음 란 바오 có nhiều tin tức mới nhất được các phóng viên cập nhạc liên tục 란 바오 có nhiều tin tức 뭐 nhất 즉 các phóng viên thấp nhất 리à 란 남리문베이 에는 제시 wolf cow 제시옹 velículo este 업태트 장바오 466 모의 DESCAC 상 ner mr vídeo Sil 란 랭 중간인 수영장에서 전체 수영장에 반송을 시작합니다. 수영장에 반송을 시작합니다. 수영장에 반송을 시작합니다. 정보를 바로 편집자들이 편집했습니다. 아 편집했어요? 다 편집했습니다. 편집자는 텔레비전 방송용 뉴스를 편집했습니다. 네 네 네, 오케이. 공부한 남노문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교수에 대해서 공부한 인터뷰하다가 인터뷰하다가 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많이 읽는 자 읽은 긴 기억에 대해서 아오 이 책은ists獣 긴이 일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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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저는 항상 obra autres Tan은인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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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을 많이 해서 유명한 공비엔 기자 입니다. 이 책의 기자는 여보세요 이 책의 기자는 유명한 기자에요. 어떤 경험이 많은 많은 경험을 가져오세요. 기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공했습니다. 이 책의 기자는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공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제공했습니다.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은 넉딘. 넉딘 관청. 다음, 다양한 새로운 소식이 지속적으로 기자들에 의해 업데이트 되는 신문 페이지 입니다. 이 책의 기자들에 의해 업데이트 되는 신문 페이지 입니다. 어떤 회에 의해 업데이트 되는 신문 페이지 입니다. 예전에 받아보는 신문 페이지 입니다. 네 회에 업데이트. 이거 한 번 보고 와요, 더. 편집자는 텔레비전에 방영하기 위해 보도내용을 편집했습니다. 편집자는 텔레비전에 방영하기 위해 보고 내용을 편집했습니다. 편집자는 텔레비전에 방영하기 위해 보도내용을 편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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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에 방영 реív장해서 문섰고자 성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 방영하기 위해 보도내용을 einer 많은 공간이라고 그렇고 Capcom 한소가 생활이구요. 나타나나? 보여주는, lum이온 wollten. 텔레비전에 반론ario니다. 텔레비전에 방영 estou자하는 게 좋아요? idas 자 economic 바 rappelle 원 형 나 작ow 한글자막과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은 한글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화해봐요? 네. 음... 저희 부어 독목 베이 바오 từ 비 베 북백 화사 той. 오! 각 사오? 너이 왜? 너의 대답은 목소론 조회에 대한 기능과 각 분의 진포호.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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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기자들이 최신 뉴스 를 봤어? 음... 방금 다가오... 오늘 선거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소. 정말 무슨 내용이었소? 참제적인 후보와 그트에 접착해 대회 언급했어. 흥미로운 분 확인해 봐야겠어. 알려줘서 고마워. TNBS로 해봐요. 또이 나는 뭐하덕 읽었어. 방금이예요? 뭐? 방금? 막? 방금? 지금 막? 뭐? 빠이죠? 뭐? 막 방금 뭐 바이바오? 흥미로운 기사 바이바오? 바이바오 신문 읽었는데 그 기사 뭐냐면 는 삽떠이 그게 국바오 지금 할 거 같은 선거에요? 국바오국? 응. 나 뭐 방금? 삽떠이 아 삽떠이 아 삽떠이 삽떠이 시작하는 선거. 삽떠이 아 삽떠이 아 삽떠이 아 삽떠이 아 아 다가오는 응 삽떠이 다가오는 응 다가오는 고맙습니다. 노대갑댄 낭덕 능친 능친 후보예요? 그들의 정책 아아 중든 중든 브로그램 소웅구벤이 후보들 소웅구벤 후보들 잠재적인 담낭 잠재적인 후보들 응빙 후보들과 각종 그들의 정책들 정책에 대해 중든 정책 정책 네네 네 고베합 양 고베합 양 고베합 양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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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또이세 바이키엠 자아노 그것들을 읽어봐야 되겠어? 살펴봐야 되겠어? 응 그러면 다 알려줘서 고마워 네 고베합 양도 잘 알려줘서 고마워 네 흥미 응응 오케이 아 이거 한국어 트윙백스로 바꿔봐요 방금 비자들의 최신 뉴스 봤어? 응 방금 붕 붕 붕 벤 붕 아 샘 독 흥띵 흥띵 네 네 그냥 구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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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さん고 뭐예요? 선거 선거 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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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오 투비 왜 바오 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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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무슨 내용이었어? 정말 아 응 툭 툭 툭 툭 툭 문신의 내용이 있어 넓소 아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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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준에 장작게 태해 언급했어 언급했어 응 응 흥미 록군 큐비 흥미 록 운 고책라 ych recognizing 바이까지의 소 아... 아... like g 아... alguns se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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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 어디에 컵 땐 못하는 발음을 해보세요. 발음을 해보세요. 박 박 박 독니엘 박 박시라다 학생이 확실하다고 이 계획은 확실해요 어 학생이 뭐예요? 확실하다 학생이 확실하다고 이 계획을 걷고 이 계획을 벌서 확실하게 bags 학퇴 확인해요 이 business를 확대할 계획이예요? 이 business를 확대할 계획이예요 이 business를 확대할 계획이예요 이 business를 확대할 계획이예요 이 business를 확대할 계획이예요 몇 개 이동되니도 fortun하게 keen 이게 밑이 낳기 예 unwilling 우리는 요장하는 예ож약 아닙니다 osh hose 급 aboard 학 millet 혹시 금요일arsi anyone ald꺼 τ니까 이가 세 성통 하트 리우 른 어이만 아 텐까요? 고 허이 탄끅공? 응, 교허어 생강 교허어 생강 교허어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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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라우 판 최임? 교허어 이가 세 성통 하트 리우 른 어이만 아 텐까요? 이 수업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얼마나? 확실하다, 정확한? 확실하다, 정확한? 확실하다, 정확한? 확실하다, 정확한? 확실하다, 정확한? 모롱, 모롱. 모롱. 모롱, 모롱 도학. 모롱으로욕 도 kirurg provAKEMinv 모롱으로 존잡 입하이 모롱으로 attacks 시작시작 모롱인 것과 교학ip 아 계획이다 학대할 계획이에요 과거 사os 학력이 있나요? 과 이렇게 란함이죠 과 이렇게 하면 가 pal 개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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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봐요 아 잠깐요 개잉 척 개잉 척 개잉 척 로우슈트 하면 뭐야? 벅폭 소송 소송 로우슈트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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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이, 따따이 뭐예요? 나와 도지 도지 찬찹에 관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들은 도지 문제로 소송을 했어요 따따이와 도지 분쟁, 무찬찹 분쟁으로 각자 소송을 했어요 그렇게 말했죠 제가 말했죠 네, 알겠습니다 전쇄가오 전쇄가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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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쇄가오 전쇄가오 언타 미니깐오 헌니 비장랑정 제가 경가오를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제가 경가오를 벗어버렸어요 사업에서 경가오를 벗어버렸어요 경가오를 벗어버렸어요 경기 경기 뭐해요? 이거 썩어보느냐는 모르겠어요 소송 소송 읽어주세요 위치하고 문인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이런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렸어요 예정이잉 전adow 주민들에게 소송에 대한 판결을 했어요? 법관은 증인인 법장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소송. 그들이 토지 문장으로 서로를 소송했습니다. 토지 문장에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토, 빈종, 배, 분쟁, 토지,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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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분쟁, 라지, 분쟁. 토지, 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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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그들은 사업에서 사기 행위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과 retire 주민,? 그들은 수업을 통해 경험하죠. 너는 사업에겐 SellGS과 더 두는 수업을 덧 장랑 이거 호메이예요? 소환 아, 소환한 법원이구나 법원이 증인들에게 소환청을 보냈습니다 소환다 랑귀칭아귀귀념 이땜 나각 년중 증인 증인든 년중 증인 당 년중 증인들 예전 알아요? 으로? 집으로 알아요? 집으로 나는 집으로 갔어요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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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딱다 그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그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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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벤트는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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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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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으로 이 정책은 주켄 세 덕 예정이아요. 주켄은 시행되다. 주세 덕 전국 전국적으로 관계될 예정입니다. 주세 덕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졌어요. 주세 덕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는 인기 있는 인기가 있어요. 구웨이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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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찾았어요 일을 찾았어요 우리의 모옥 뭐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일을 찾았어요 직업을 찾았습니다 Donc 다시 자오. 자오. 많은 노력 후에 마침내 우리는 목표를 이루었어요 많은 노력 후에 후에 마침내 마는 노력은 후에 후에 마침내 목적을 이루었어요 이루었어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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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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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냐로 다음 다음 이번 시장을 기다려 후에 또한 나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자신의 꿈 직장을 찾았습니다 라는 노력 끝에 우리는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림 끝에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끝났어요 쏭 쏭 먹붕 바이바이 땀빛 주말 잘 보내요 안녕히 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팝ando laş습니다 공격